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자유소 포럼에서 저를 불러서 참 이거 불법 탄핵 다큐멘터리 영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그리고 형사재판의 그 불법성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와 별도로 지금 극영화를 제가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는 만들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런 뒷얘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리고 그리고 극영화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언제쯤 공개할 예정인지 그런 내용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저를 포함한 자유우파 국민 479명이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17년 4월 9일 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너무나 사실과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한 달 후에 제가 바로 헌법재판관 8명을 형사고발하고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 청구소송이 2017년 4월 달에 제가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근 6년째 끌고 아마 조만간에 9월 10월 11월 중 1심 선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진행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 재판에서 지금 상당히 큰 내용들이 아마 곧 공개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형사재판 그 사건에 상당히 큰 역할을 낸 게 소위 검사들입니다. 바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 검사와 그리고 TV조선 이진동 기자와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이 관계를 제가 책도 쓰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진동 기자가 저를 상대로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저한테 제기를 해가 제가 1심에서는 3천만 원 폐소를 했습니다. 3천만 원 폐소를 내가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관련된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 선고 판결을 못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감옥도 갔다 왔고 그래서 1심에서는 소위 징역 8월로 해서 법정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다가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데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고 저만 상고한 상태에서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저하고 연관된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 의미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들 그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자유수업 포럼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또 자유수업 포럼이 결국 내년, 내년이란다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라는 엄청난 정치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때 결국 우리가 국민의 힘이 됐던 국민의 힘도 지금 자유의파 국민들이 안주하고 있지만 물론 더불어 민주당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많이 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수업 포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관련해서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기록물입니다 그렇게 영화, 극영화가 아니고 기록물이 되다 보니까 좀 화면들, 옛날 자료 화면들 쓰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제 기록물을 일단 어떻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우파들은 교행계 그냥 유튜브 통해가지고 그냥 한정된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잔치식으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영화관에서 개봉하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를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6월, 7월, 8월은 이 영화관 또 이게 소위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거의 공개를 개봉을 안 하는데 마침 저희들은 운 좋게도 일단 개봉이 됐습니다 영화관에서 개봉이 되고 롯데시네마, CGV, 다음에 메가박스 같은 데서 물론 시간도 좀 좋은 시간도 아니었고 그리고 장소도 개봉된 영화관 또 많지를 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영화관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대한 침묵인데 그리고 그 영화가 이제 대형 영화관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별도로 별도로 소극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쿠정동의 이봄시어트라는 이봄시어트라는 아주 작은 극장입니다 아주 아담한 극장이에요 이봄시어트에서 이 위대한 침묵을 거의 한 두 달을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봄시어트 위치가 이제 아쿠정동이고, 강남이고, 전철역 옆이고 거기가 이제 신사동 가로수 길이고 해가지고 저도 이 강남에 계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많이 보시겠지 했는데 거기 자석이 59석입니다 관객수가 조그만 거장인데 59석인데도 4분, 5분 거의 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끝났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개봉해봤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지금은 이 위대한 침묵을 상영하는 영화관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IPTV,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테레비는 그냥 안테나 세워가지고 KBS, MBC 보던 것인데 지금은 소위 인터넷망입니다 그래서 SK 그리고 KT, LG6, 이 인터넷망을 통한 인터넷 TV가 IPTV입니다 IPTV에서 그건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주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IPTV를 통해서는 지금 개봉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별 방법이 없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좋다 제가 이거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니까 DVD로 만들자 그래서 DVD로 만들면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희망적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DVD 필요한 사람들한테 결국 DVD는 돈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8월 초부터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DVD,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주문을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보름 동안 해보니까 별로입니다 그것도 뭐 별로인데 그래서 오늘자로, 오늘자로 이제 이 DVD를, DVD가 이제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 DVD를 하려고 하면은 자켓, 네모란 자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켓하고 동그란 판하고,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DVD, 그리고 이게 위대한 침묵이 너무나 좀 보면 좀 어둡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조금 밝게 해가지고 이 두 개로 이제 이거 자켓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DVD에 붙일 거, 동그란 팔에 붙일 거, 위대한 침묵 이렇게 만들어놔요 오늘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와가지고 OK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사진 또 이름 없는 신문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찾는데도 애를 먹겠습니다 뒷모습이 찾는다고 예예 그래서 DVD를 이제 이거를 지금 다음 주쯤에 대충은 이제 주문을 받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쯤에 마감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9월 초순경에 완성이 되면은 그럼 이걸 다 원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DVD 하나 값은 2만 5천 원입니다 이게 하나에 2만 5천 원인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통 하는 MP4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주 고화질입니다 거의 영화관에서 본 정도의 음향하고 그런 효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만 5천 원 받고 제가 다 배송해 드리고 거기서 남는 돈을 갖고 이제 극영화 지금 극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극영화 제작비로 지금 그렇게 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침묵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가지고 일부 해외에서 지금 좀 보고 싶다는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미국에 어느 지역에 영화관을 아는 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이 영화를 털겠다 하면 제가 그냥 드리겠다 그래가서 그래서 영화를 털고 영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를 갖고 하고 남은 돈을 얼마나 내한테 주면 되니까 난 그냥 이거 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나라에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 보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늘리 알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영화는 의외로 지금 안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럼 왜 그럴까 왜 이 영화에 관심이 없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데가 이 영화를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데가 사실 경북지역입니다 대구 쪽에 대구 쪽에 거기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있으니까 왜 그분들이 안 볼까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한번 내려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쪽에 있는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박사모라는 모임 그리고 박대모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그런 모임 거기 이제 임원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임원들이 다 핵심들인데 그분들 지지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현재에서 왜 땅이 떨어졌습니까 딱 하나예요 노시공을 한 뒤에 진짜 한 5년 동안 그 탈핵 반대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런 고맙다는 인사 표시도 안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 때문에 감옥에 아직도 가 있는 수감 중인 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참 전직 장관들부터 해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어떤 미안한 감정 표시도 안 하고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 대구 시장 우쪽 하니까 거기서부터 완전 이래된 거예요 그래 저도 대충 예상을 했는데 현재 가보니까 아주 그게 결정타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고 유영하 변호사도 제가 알기로는 달성 쪽에 자주 안 가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옛날에 비해서 완전히 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야 만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봅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극영화 극영화도 제가 사실은 올해 6월 달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렬하고 그리고 내년에 내년 6월 달 쯤에 바로 극영화로 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민심이 워낙 냉랭하니까 지금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극영화 제작은 거의 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본을 지금 한 다섯 번 지금 계속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좀 더 수정하고 그래서 극영화는 일단 배우 네 명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네 명 한 사람은 소위 60대 전직 기자 그러니까 결국 제 역할을 할 사람 또 한 사람은 50대 변호사 50대 변호사는 본래 검사를 했다가 검사 5년 하다가 판사로 이직을 해가지고 판사 15년을 하시다가 변호사 하신 분인데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치지할 때 저를 법률적으로 통하셨던 분입니다 제 책에도 이름 나와 있는 분이고 이 변호사 그 다음에는 40대 IT 전문가 이 IT 전문가는 태블릿 PC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법원에서 소위 좋다 그러면 검증과 감정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결정이 나는데 그때 그러면 현장에서 검증을 현장 검증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전문가가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사 변호사들이 4명의 우파 소위 포렌식 전문가 4명을 불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폐인으로 법정에서 직접 이 태블릿 PC를 보고 다 검증을 다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진 또 찍고 어디 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다 보고 그러고 난 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감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검증을 하셨던 40대 IT 전문가 그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단지 20대 여성 태극기 국민 그래서 이분은 대충 인물이 어떤 시기냐 하면 유치원 선생을 하다가 20대 하면서 그리고 촛불 집회가 촛불을 들었다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소위 주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외신들 이걸 보다가 이 박근혜 대국 사건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태극기로 돌아선 분입니다 실제로 태극기 집회에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또 만났던 그런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분을 모델로 한 그런 배우 이래서 4명의 배우가 등장해 가지고 이 대통령 사건을 아주 딱 재밌게 그러니까 이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요 픽션도 들어갑니다 픽션도 딱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감옥 생활도 어떻게 좀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감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생활은 제가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식의 운동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운동을 한다 그거를 정확하게 세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영화는 본래 이제 가칭 제목으로 제가 이제 거짓의 산이라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자체가 완전히 거짓덩어리니까 거짓의 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아예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넣어가지고 박근혜의 진실이랄까 박근혜의 뭐랄까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극영화 부분은 일단 등장하는 배우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은 기본 개런티가 5억 10억입니다 그래서 극영화는 지금 제작비 7억을 생각하고 제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영화가 됐든 거기에 그러니까 주역이 아니고 조역으로 놓았지만 그래도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우리 우파에 맞는 그런 반듯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영화를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황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 게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불법행위를 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갖고 있는 탄핵심판 기록 그게 한 20만 페이지 됩니다 그 기록 다 내놔라 거기에 헌법재판관들의 불법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 내놔라 그리고 제가 그걸 요구를 했죠 재판부에다가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어? 그거는 원고위 주장이 맞다 헌법재판소는 줘라 그게 이제 문서 송부 촉탁입니다 그래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못 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론 그게 헌법재판소 법정에 정안한 사람들 장택이니 뭐 이런 사람 쪼개서니까 그 사람들의 인적 정보가 들어 있다 그래서 못 주겠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렇다면 가려라 새카맣게 표시하고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 말 맞다 가려서 줘라 그것도 못 주겠다 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그거로 한 1년을 10일 하다가 결국은 이제 1심입니다 아직 6년째 1심을 하고 있는데 1심 재판장이 그렇다면 원고 좀 양보를 하세요 양보하고 이거 없이 하자 이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록 없이 그냥 이 재판 끝내자 6년을 끌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7월달 재판에서 그렇다면 딱 2개만 줘라 서류 다 필요 없다 내가 그 20만 피 다 필요 딱 2개만 내놔라 그게 뭐냐면은 탄핵 결정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식으로 탄핵 심판했다 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거 보면 국회가 국회가 2016년 12월 9일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게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되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헌법 위반 4개 법률 위반 5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탈해간다 하는 게 이제 국회에 통과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 가짜뉴스지만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수를 받고 난 뒤에 헌법재판관들은 변론기에서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다섯 개의 유형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수정했는 걸 제가 정리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있고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이 저거 임의로 만든 다섯 개의 유형의 탄핵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변론기에 다시 이걸 네 개로 정리했다예요 이 다섯 개를 다시 네 개로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아는 거는 이 다섯 개 정리한 걸 대충 알아요 아 뭐 국민의 생명보호자고 뭐 하는 게 쭉 있으니까 그건 지금 보도돼요 아니 안 돼요 네 개로 정리하면 모르잖아요 뭐로 정리했는지 아니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할 사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할 때도 자 범죄 혐의 그게 공소장입니다 범죄 혐의 내놓고 자 이게 맞냐 틀리냐 증거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려면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국회를 통과한 거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 저거 임의로 정리한 다섯 개의 유형 그리고 다시 이걸 네 개로 정리한 거 이게 이제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놔라 제가 그거 다른 거 필요 없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사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내놔라 거의 재판장도 어 그거는 맞다 그래서 7월 19일까지 우종창에게 줘라 이걸 그렇게 법정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 내놓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아니 그래서 이제 독촉을 하다 보기 그쪽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아무리 기록 찾아도 그게 없다 이기야 아니 대통령 현직 때 탄핵을 했으면 탄핵소추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아니 이거 못 준다는 거하고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거하고 아무리 뒤지도 서류를 다 뒤지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지금 재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법원 휴고하고 뭐 이래가 하는데 이번 주까지 그러면 좋다 헌법재판소 답변 한번 보자 답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 구두로만 확인했는데 이거 말고 답변 나올 거 아닙니까 원고 측에서 우종창이가 요구한 그 소위 탄핵 결정 탄핵 심판 내용 그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해라 내가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이제 피고들 불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세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탄핵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증거 시인 거 지금 헌법재판소도 깜짝 놀란 거죠 자기네들 그게 없어요 아니 공소장이 없이 재판을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국민 여론 그리고 탄핵 결정문 내용 보세요 사실 관계가 아니고 파 파 저 뭡니까 jtb에서 jtbc에서 뭐 소위 최소월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사전에 고쳤다는 보도를 했다 이런 게 탄핵 결정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불법 탄핵이다 사기 탄핵이 아니고 근거도 없이 그래 증거는 떠나서 근거도 없이 했다는 거 그게 지금 조만간에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면 좋고 보도 안 해주면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진행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런 기록들 아 근데 우리가 그때 주의한 게 야 이건 완전 언론의 기획 취재 그리고 검찰이 기획 수사를 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기획 취재의 핵심이 이제 tv조선 이진동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의겸이고 기획 수사는 바로 특검사팀장 윤석열이다 그런 건 제가 조정해왔습니다 그랬던 말이라든지 이진동 기자가 저를 상대로 그 명예훼손이다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 제가 1심에서 3천만 원 폐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 물론 항소유수 다 쓰고 제가 다 했는데 저는 왜 내가 이 검찰 간부 이진동의 책에는 검찰 간부 A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상의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기 책에 써놨어요 검찰 간부 A 윤석열이라 안 하고 그래서 왜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냐 하는 그 증거들을 제가 쭉 써낸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이건 윤석열이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도 법정에서 마지막에 재판장 또 물었어요 나도 궁금하다 그 검찰 간부 A가 누구요 이름 밝혀라 그래서 취재원 보호를 못 밝힌다 해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에서 제가 재판 두 번 열렸는데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재판장한테 좋다 원고가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이다 또는 이복현이다 그걸 하면 좋다 내가 나는 그런 명예에서 인정할게 하고 내 선협에서 해줄게 내가 그만 밝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박근혜 대중 탄핵 사건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밝혀라 그런데 지금 또 안 밝혀요 여기서 이런 거는 아니 윤석열이 아니면 윤석열 아니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물론 현직 대통령 그 사람 법정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 못 부른다 이게 그럼 좋다 안 되면 서면 질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현직 대통령 또 이거 서면 질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 정언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재판장 하의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돼가 아 그건 빼야 되겠다 이게 그럼 좋다 그럼 빼고 그 다음에 김의겸 김의겸 김의겸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본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를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김의겸이가 작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2016년 11월 어느 날 윤석열이가 전화가 가지고 내가 같이 밥 먹었다 2017년 2월 어느 날 윤석열이가 술 먹자 해 가지고 내가 술 먹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이면 윤석열 검사가 대전고건 검사로 있으면서 아직 특검수사팀장 하마평에 오를 때지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대전고건 검사가 주말에 그러니까 주중에는 대전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올라와 가지고 마포구 저기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신문사까지 찾아와가 그러니까 김의겸이 그때 바빠가지고 한 시간쯤 늦게 약속시간 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소주 한 잔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의 얘기가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내가 숨을 엄청나게 겪었는데 당신 때문에 아주 후련하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러 왔다 페이스북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현직 검사가 현직 검사가 한 시문사의 본사 있는 그 지역까지 와가 한 시간 동안 기자 기다린 끝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고 그 다음 2017년 2월달 그때는 특검수사 막번지 단계예요 그때 또 윤석열 검사가 전화해 가 강남에서 소주 한 잔 합시다 기자가 소위 치정원한테 시간 한번 내주세요 하는 거 하고 현직 검사가 그것도 특검수사팀장이 강남에서 소주 한 잔 합시다 한식집에 갔다는 거예요 탁 가위 까마 폭탄주를 마시면서 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 짜릿한 복수거 그 이야기를 했다 자세한 내용이 페이스북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와 참 윤석열 들으면서 술을 엄청나게 마셨는데 술 마시고 난 뒤에 내가 2박 3일 동안 출근을 못했다 그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김의겸한테 서면 질문 그것도 김의겸 법정에 못 본다 서면 질문 서면 질문지 서면 질문지 그거 썼어요 자 당신이 쭉 이렇게 한 거 사실이냐 페이스북에 올린 게 사실이냐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짜릿한 복수극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에피소드 좀 있으면 좀 들려줘라 좀 소개해 줘라 그런 걸로 쭉 해가 했는데 이제 폐판장은 질문은 5개 넘지 말고 그래서 일단 제가 질문 한 13개 해가지고 일단 법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의겸은 못 부르지만 일단 그리고 김의겸 민경하고 행거 그리고 김의겸하고 이진동이가 2016년 9월 2일 날 종로에 있는 르메예르 빌딩 지하에 있는 음식점에서 둘이서 만나가 소주 9병 마신 거 그러면서 대한민국 녹화한 거 그 책이 다루니까 그거 그때 이런 이런 이야기 했느냐 사실관계 확인 말입니다 그럼 결국 아 이진동 김의겸 그리고 윤석열 야 이탈이 정국에 가까웠구나 그걸 제가 입증해 주면 되니까요 일단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 서면 질문지는 제가 법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혁수라고 이 뉴스버스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 기자입니다 그러면 이진동 기자가 TV조선 사회부장을 하다가 결국 TV조선 내부에 미투 사건 때문에 이제 파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인터넷 매체를 만들었어요 뉴스버스라고 그걸 만들었는데 인터넷 매체 만들고 한 달 후에 특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특종을 해요 그때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 시점에 줄리가 누구냐 난리가 칠 때예요 줄리 모든 기자들이 참 줄리하고 인터뷰하면 그건 특종인데 어느 기자가 그걸 실할 기자가 누가 있습니까 줄리가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칵 그걸 뉴스버스라는 이 신생 인터넷 매체에서 특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뉴스버스 소위 사장 발행인 겸 인쇄일이 바로 이진동입니다 그 밑에 부하 기자가 전혁수예요 그래서 전혁수 기자 보니까 인터넷 기자 생활 좀 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 당신 그럼 김현희 연락처 어떻게 알았느냐 그럼 김현희 언제부터 알고 지냈느냐 아니면 이진동한테 돈 받았느냐 그것만 물으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 그렇게 김건희가 그 많은 기자 중에서 왜 자기가 줄리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왜 뉴스버스하고 했을까 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해놨고 그런데 이제 재판장 이야기는 막 재판만 열리면 재판장 그냥 이러면서 아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입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관계만 따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제가 그 전체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정에 제출했던 서류들 그리고 항소 이후서들 그건 다 있는데 제가 그걸 공개를 했다가는 법원에서 이놈이 새끼 소위 여론재판한다 칼칼해서 제가 일체에 공개를 안 하고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아까 여기던 조국과의 관계 이 조국과의 관계 왜 중요하냐면 2017년 10월 16일 날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거부 선언을 합니다 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정거인별 도저히 의뢰가 있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월 16일은 월요일입니다 15일 일요일, 14일 토요일, 13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거는 10월 12일 날 오후 5시 한 10분쯤 지나가지고 연합 뉴스를 통해서 쫙 보도가 다 됐습니다 발부에 딱 하는 게 바로 11일 날, 목요일 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임종석, 청와대 기술자님 임종석이가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합니다 기자들 쫙 불러가 막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새로운 문건 3백 몇십 건이 발견됐다 그 다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가고 탈핵 당하고 중간에 거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건이 있습니까 그것도 왜 10월 12일 날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이 기자들 다 때려 물러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되고 그 다음날 1심 재판장이 추가 구속영책 발부를 해버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2018년 4월에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가 떨어집니다 1심 선고가 떨어지는데 그 4월달 1심 선고 전에 그 2심 전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1심 재판장 김세현 판사하고 청와대 한식집에서 만났다 선고를 앞두고 그건 뭐예요 그건 대통령 형정권입니까 그럼 그 자리에 중개인 그리고 조국하고 김세현은 전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물론 다 설대법대입니다 모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소개인 있었다 누구냐 최강욱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내가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가지고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서빙하셨던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 그리고 청와대 김의겸이한테 제가 질문지를 보냈죠 이런 제보가 받았는데 조국한테 물어봐라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내고 김세현 판사한테도 보냈죠 자 이런 제보 받았는데 당신 그때 조국 만난 적 있느냐 그때 최강욱 같이 왔느냐 다 보냈어요 대답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보를 받았다 제가 했는데 그 유튜브를 하고 난 1년 반 후에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유튜브 나가고 1년 반 후에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 감옥을 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명예훼손 그것도 제가 제보를 받았다 라는 제보내용 글을 소개했는데 그 판사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그냥 법정 구속을 했는데 사실 그 판사가 지금 조국 사건 판사예요 그 판사가 죄를 법정 구속시켜 놓은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영전에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죄가 없는 대통령을 엮다 보니까 결국 누가 합니까 청와대 권력청와대 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움직임 그거를 대도나 유튜브하는 입막아 이걸 보도를 하니까 이거 입막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고 아직은 저도 모르고 제가 그때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제보를 받아서 실제는 모른다 그래서 방법은 방법이 있다 뭐냐 일단 청와대 앞에 한식집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그 앞에 있는 cctv 보자 내가 지금 시점까지 하지 않았냐 2018년 1월에서 1월 1월에서 2월 초 사이다 시점도 이야기했고 그 위치도 이야기했으니까 cctv 그 보자 그거 아니면 조국 핸드폰 위치 정보 포렌식도 아니에요 위치 정보만 보자 통화된 대로 볼 필요 없고 그 시점에 조국 핸드폰이 소위 한식집 근처에 있었는지 그리고 김세원 판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가 왜 삼청도까지 갔는지 그 시점에 그 위치 정보 그리고 최강욱 위치 정보 그거라도 보자 검찰 아니 당신 뭔데 말이야 민정수석의 이런 걸 조국 핸드폰을 안락하고 그래서 저도 결국 그 사건을 파헤치지 못했지만 뭔가 있다 하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이란 사람을 저렇게 진짜 애지중지하며 키워줬을까 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알게 되고 그런 내용들도 물론 제 책에는 서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번에 극영화에는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울구치소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운동하신 운동장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운동장 아닙니다 운동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운데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피자 6조각 8조각 나누듯이 딱딱 쪼가리별로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자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혼자 한번 들어가고 옆에 없고 혼자 한 40분씩 운동을 하든지 또 그 공간에 보면 서울구치소에 그 흙이 있거든요 서울구치소의 흙입니다 다른 동북구치소나 남북구치소나 콘크리트이지만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민들레 쓴박이 상추 막 여기다 핍니다 저도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독방에 있는 그런 수용자들이 거기서 키운 거 고추 상추 따가 저한테 주거든요 야 우기자 이거 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해가 그 영화 좀 재밌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최종적으로 대법으로서 어 당신 무죄다 하면은 바꿔주니까 그럼 그것도 영화에 또 넣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씩 새로운 게 하나씩 놓을 때마다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 좀 나는 대로 제가 한국 현대사에 잘못 알려진 사건들 그 사건들을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조금 저 9월 달부터 이제 유튜브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그런 현대사 그리고 우리 우파들한테도 이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게 뭐 제가 이 나이에 하는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